오늘의 라인업과 최고의 무대를 펼쳐주실 모두 절 미하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드린 이 무대를 이끌어 가실 최고의 오늘 밤 mbc 방송연예인의상을 빛낼 세명의 mc를 환영해 주십시오 저번주 mbc 방송연예인의상 최고의 mc 전혁구씨와 최고의 가수이자 나 혼자서 때 출연자로 활발해 주신 화사씨 그리고 블록빛이 이루어지만 예능인으로 더 사랑받고 있는 poc 자 왼쪽에서부터 기자님들에게 네 왼쪽에서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 씨부터 하겠습니다 멋진 모습 잘 부탁드리고 사진도로 성심과 빛나고 있습니다 mc 방송연예인의상 굉장히 좋습니다 가운데 한 명 하겠습니다 영어균이 넘어갑니다 development 아 자, 좋습니다. 자, 전현불 씨에게 말씀 안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17년도에 계상을 받았습니다. 공감당이면 올해도 가능성이 있을 텐데 솔직히 오늘 밤 기적을 꿈으시는지 솔직한 심정을 들어봅니다. 1%도 기대가 없고요. 혹시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가 혹시라도 조심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없죠. 그렇게 되면 실시간 금세가 일이 오르면서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어려움이 있을구나.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MC로서 그렇다면 마음을 내려놓으신 것 같은데 바람으로 객관적인 진단 업무를 해주시죠. 글쎄요. 근데 3,4연예자들 중에 제일 예상이 힘든 것 같아요. 다들 치열하지만 우리 박나래 씨하고 우리 윤세석 씨 두 분 중에 한 분은 확실한 것 같은데 박나래 씨를 굉장히 저는 정착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판에 유산스러운 맹위가 엄청났기 때문에 저는 간발의 차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는 간발의 차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 본방을 사주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KOC가 사실은 제일 냉정하고 제일 편안한 위치에 있는 유일한 연예인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KOC 생각해봐. 본인의 생각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주시죠. 저는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무사하고만 전현부 씨 옆으로 계십시오. 전부 형이 옆에 있지만 매넷만 없으면 그림이 너무 예쁘지 않을까 예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화사 씨에게 잠깐 라이크 드리고요. 제가 바로 질문 드려서 바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빠른 대답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전현부, 박나래, 하나, 둘, 셋, 박나래 박나래, 유재석, 하나, 둘, 셋, 박나래 키워 전현부, 하나, 둘, 셋, 아... 아, 그것까지 봅니다. 아니, 너무 아프게 하신데 제가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현부 씨 오늘 특별한 오프닝 무대, 기가 막힌 무대 화려한 부분 보면서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저한테 기대하실 건 아니고요. 홍현희 씨가 한 달 넘게 거의 아이돌급으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정말 파격적인 무대가 지난해 박나래 씨의 G&E가 있었거든요. 그걸 능가할 수 있는 파격적인 무대가 있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체적인 방송연회대사 흐름을 어떤 중간에 포인트가 있다? 축하 부대도 그렇고 요거를 좀 집중해서 말할까? 제일 중요한 거는 2부 첫 무대가 유산세 마지막 무대입니다. 요번 활동에 월드 투어 마지막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분당 최고 대상 발표만큼이나 나올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MBC 연예대상에서만 볼 수 있는 거니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명의 MC를 이제 무대를 위한 준비로 돌려보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멋진 포즈를 네 MB 포즈로 기자님들에게 인사드리면서 무대를 위한 준비를 또 마치겠습니다. 기대만의 행위 주십시오. 국가대표급 MC 우리 전현두 씨 화사 씨 POC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MB컷 강원경부터 갑니다. 좋습니다. 한 번 더 왼쪽 가겠습니다. 왼쪽 네 동일한 포즈 좋습니다. 오른쪽 한번 가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장은 왼쪽으로 이쪽으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멋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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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